박제빈 파닉스 비의 식구 시작하겠습니다. 비 그래서 브 이 합쳐서 비 이이는 항상 이 이 되구요. 뜻은 벌 벌이죠. 오케이. 벌 비 쓰기 비 소리 비 비 오케이. 잠깐만요. 조정 좀 하구요. 오케이. 계속해서 멍키 멍키 소리 멍 오 오? 뭐 하지 뭐 응크 응크 이 이 합쳐서 멍키 멍키 얘는 어가 낫겠네요. 멍키 됐습니까? 오는 오 아 오 오가 어 중에서 어 어 엔케이는 늙 늙 응 다음에 해볼 수 있어. 오케이. 오케이. 응. 수고했어. 엔케이는 하고 엔케이하고 엔지하고 선생님이 같이 가르쳐는데 엔케이는 느크 느크 그거 아니고 안녕 응 응크 엔지는 엔지 응 응 어떻게 까먹었어? 응 할까나 그래서 이게 뭐야? 잉크 잉크 아이가 E 됐고 엔케이가 뭐 됐어? 응 그래서 합쳐서 잉크 자 엔케이하고 엔지하고 선생님이 네번째 같이 줬어? 자 오케이 뜻은? 원숭이 오케이 그래서 원숭이 에. 쓰기 멍케이 ī 에 ny 이 는 뭔된다 e 이번엔 그다시 엔디라 수 уст 엔 كر 압춘 EC C 뜻은? 바다 바다 쓰기 S E A OK 계속해서 소리 립 하나씩 잠깐만요 을 이 합쳐서 립 E A는 E F 중에서 E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뜻은? 나뭇잎 립 쓰기 L E A F 소리 소리 T R E 합쳐서 T R E T R E OK 뜻은? 나무 T R E 소리 T R E T R E T R E T R E OK 여기서 소리 Donkey 하나씩 T O O O O 상관없고 N N N N N N N K N N K N N K N 뜻은? 당나귀. 그렇지 당나귀. 쓰기? D O N K E E E Y 이러면 당나귀는 안되다. E Y가 뭐 된다? E E E가 E E A가 E E A 중에서 E 되는 것들 모아놨어요. K T 하나씩? E E E 그래서 T 뜻은? 차. 자동차 말고 마시는 차. 마시는 차? T T E A 그렇지 E E나 E 와 있으면 안돼. 마시는 차를 E A야. 계속해서? 그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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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인 Gr G R E E E N K 소리 그레인 그레인 K 소리 K K E E 합쳐서? K K K E Y 소리 K E Y K E Y K K E Y K 퍼펙트 여기 있잖아, 여기 시험 치는데, 이 갈말에 가려야 돼 어, 갈말에 꽤 시험 문제,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오케이, 혜원이 1대1 먼저 하자 재빈이 쓰기 시험 100점 퍼펙트